저는 이틀에 1번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이틀에 1번을 하루를 걸러서 1번 간다는 거죠. 하루를 걸은다는 게 뭐예요? 까잇몰나이. OK. 나 운동을 하다 엠리 덮테 쇽몰런이 되는 거죠. 몰랐나요? 다시 1번 해볼게요. 까잇몰나이 엠리 덮테 쇽몰런 까잇몰나이 엠리 덮테 쇽몰런. 3년 전에 전에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게 까잇뢰이. OK. 3년 전에 까잇뢰이 바람. 그렇죠? 자, 결혼을 했어요. 장가 갔어요. 여러분. 해볼게요. 아내를 얻었으니까 장가 간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엠리 덮어. 까잇뢰이 바람. 엠리 덮어. 까잇뢰이 바람. 엠리 덮어. 10일 전에 하면 어때요? 까잇뢰이 10일. 뭐잉냐이. 개가. 개가 뭐예요? 개. 이거 월월. 개 말고. 개. 개. 그렇죠? 너. 그렇죠? 만나러 왔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렌랍. 나를. 지. 이렇게 된 거죠. 해볼게요. 요? 곁을 놓고. 그 움직이든 SARS 왜요? 그adder 여기서eloodar. 거꾸로 써야죠.